ㄲㄹ ㄲㄲㄹ ㄲㄲㄹ ㄲㄲㄹㅇ 수고가니카 뭐지 태극기에요 한국에 왔어요 봤어요, 봤어요. 우리도 아직 태국이에요 언제 한국으로 가세요? 우리 10일? 5월 10일까지 태국에 있고 가는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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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5월 10일까지 있고 잠깐 한국 돌아갔다가 또 올 거에요 잠깐 갔다가 또 올 거에요? 같이 같이? 네 같이 같이 오케이 너 가볼까요?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알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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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이거 먹고 있어요 알로이 알로이 광고 하셨거든 아 진짜 이거? 네 이벤트 가신 거 이거였어 네 알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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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지금도 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? 브랜님 저 진짜 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뭐부터 첫걸음을 해야 될까요? 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거 저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순서를 몰라서 저는 읽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고 있어요 저는 읽고 싶어요 저는 읽고 싶어요 I want reading 아 아 reading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사왓리크랍 사왓리카 뭐 봄슈 뭐 이렇게 읽는 것까지 다 나와서 우리도 이거 하나씩 하고 있어요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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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îmm 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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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도 안전a 타 PCs 태국어로 대화해볼 수 있어요? 오케이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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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해본다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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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나야야야야야! 우리 처음 본 사람, 처음 본 사람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처음 본 사람 분주어간, 분주어간 마이콘 프리, 프리 보이프랜? 나, 나, 나 보이프랜 한? 아? 노부리.. 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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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이프렌드 예스 포이프렌드 쏘리 땅사티 땅사티 아 사와리카 사와리카 이름 뭐예요? 츄아라이카 아 내 이름은 뭐라고 하지? 잔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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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가 민 카 아 잔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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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폼츠 성원 카 아 아 그거 뭐지? 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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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돈니 타마라이유 돈니 리언바사타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 상응은 굉장히 많아 너무 많아 안 먹ça 그렇게 했어요 몇개 씩 아, 이 카오야? 미, 찬 아니, 아니 서로 미안합니다. 아, 룩친, 룩친 룩친, 룩친, 오뎅 어, 오뎅, 오뎅이..'룩친' 룩친.. 아 잘,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있었어요, 프랜님, 저 이거 이거, 이거, 점 이거, 이거 바이 키믕완 키맹완 키우 따 군따 곤 따 짜묵 짜묵 빡 빡 나 성원이 아직 안 배운 거 ㅋㅋㅋㅋㅋ 곤 따 속눈썹 짜묵 근데 성원님 진짜 잘하신다, 성원님 진짜 잘해요 깽마 아 아니요, 저도 기본 단어만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, 프랜님처럼 프랜님 한국말도 하시고 태국어도 잘하시고 이걸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잘 귀에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 알려주지 않고 그 찰리가 하는 언어를 다 읽을 순 없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프랜님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지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프랜은 이제 한국어도 하고 태국어도 하니까 저는 이제 그냥 당황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. 당신은 잘못한 것 dermia?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저 그럼 저런 것만 듣는 게 안녕하세요 partnering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키맹완 너무 기니까 파이? 사람들이 파이? 파이 발음 되세요? 파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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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다이? 이두콘 푸다이? 파이? 점? 파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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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맹완? 키맹완? 여기 태국에서 점이 생겼어요. 눈썹 안에도 생겼고 얼굴에도 점이 생겨요. 햇빛 때문에 그런가 봐요. 아... 오. 프로.. profess에 헤비파이 퓨를 보고 그냥 데려가서 아... 에어?? 말도 좀 내가 한다고 말한 아래? 아... 마이스와이? 으어? 마이스와이? 야 으어... 마이스와이? 어 사워했냐고 아 암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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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캅 암남 양캅 어 차이 맞아요? 어 사워했다 암남 암남 뱀 마이 암남 글린 랭막 해 글린 랭막 아 냄새 랭막 아 랭막이 냄새에요 냄새? 아니야 글린 글린 냄새 랭 새다 글린 랭 냄새가 새다 랭 아 아 그러면 바람 롬 랭 롬 랭 이거는 롬 바람 바람 새다 우 랭 새다 우 랭 잠깐만 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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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인 플리즈 고고 에어 아 오 에어 에어 암 오 malaria 이 샤워? 가민 가민갑 띵띵띵 깐 어 앞나? 허? 뭐라고? 가민갑 띵띵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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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 슬립스튜디오 슬립스튜디오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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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아 포 펌 아 ff 펌 펌 펌 펌 펌 펌 펌 너무 너무 저도 안돼 저도 안돼 한국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잖아요 까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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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미 맞아 한국에서 없는 발음 마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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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긴 오긴 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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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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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어내우 응어내우 절망 응어 응어내우 응어내우 응어 아~~ 냠냠냠냠냠냠냠 너무~~ 아~~ 재밌다 가민 쿵쿠루~~ 가민 쿵쿠루 켕 찰리 마이? 쿵쿠루 켕 가민 아 쿵쿠루 켕 가민 그 샤이 샤이 마이 가민님의 태국어 선생님은 찰리님 맞아요 라는 뜻이 메이비 아마도 프렌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갑자기랑 아마도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갑자기는 뭐예요 갑자기 쭈쭈 근데 이거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갑자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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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왜요? 이러면서 아 한국인들은 많이 쓰잖아요 갑자기 뭔가 뭐 하면은 생뚱맞은 짓을 하면은 갑자기? 그러면 탐마이 유유 등탐 탐마이 유유 등탐 탐마이 유유 등탐 그리고 이게 갑자기 갑자기 물어봤어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는 거라서 갑자기 이렇게 말 안 하고 저는 진짜 자주 쓰거든요 아니요 찰리가 막 생뚱맞은 행동을 많이 하니까 갑자기? 갑자기 이걸 많이 쓰는데 아 어 아 아 아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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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제가 많이 쓰는 게 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? 아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만약에 뭐 좀 누가 실수하고 뭐 아 미안하다 이런 그냥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저는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 아 아 아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이 없네 어 그럼 그걸 다르게 해줘요 그럼 할 수 있는데 말이 좀 길어요 어 그래 괜찮아 많이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하자 많이 빼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어 많이 빼라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많이 빼라 칼잘 아 많이 빼라 칼잘 칼잘 어 그거 비슷하니까 많이 빼라 칼잘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어 괜찮아 그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 칼잘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가 제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뜨니까 보는데 아니 거짓말 잠깐만 잠깐만 가미는건가? 그 순간 생각이 계속 뜨는거야 뭐야 이거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짠깐만 짠깐만 뺨는 이거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인데 아 잠깐만 잠깐만 투쿤 투쿤 뺨는 뺨는 이걸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더라고 pot 아 그냥 뺨금뺨금뺨금뺨금뺨금뺨금뺨금뺨 그래서 뭐지 잠깐만 아이 사리카 성화로 하나인생이 너트하고 있죠 노트 예스 짠요 쩋요 제가 단점이 노트를 안해요 응 아 근데 저는 저는 무조건 외우려면 노트를 노트를 해야 외워요 저는 하겁다 진짜 지금 찐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티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찰리는 좀 바쁘기도 하고 저는 개인 비는 시간에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사서 어떻게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이거 추천 이 책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 진짜 좋아 이거 이거 그거 그 그 그 그 누나 있잖아 아 지연 언니 지연 언니 처음 태국 왔을 때 이 책부터 배웠대요 네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캡처하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요